가사에 맞춰서 안무를 짜렀어요 그런 느낌보다 가사에 맞춰서 안무를 짜렀어요 그래서 저희 포인트 안무가 네, 포인트 안무 그 부분이에요 후렴 부분에 납밥센스라고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아, 보여주셨습니다 납밥센스 어떤 느낌인지 현재 불러드리겠습니다 5,6,6 밤에, 밤에 넌 납보단 밤에, 밤에 넌 납보단 오오오오 약간 밤은 약간 밤 같은 느낌이죠 낮은 어떤 느낌인지 저 색깔 해 가는 건가요? 그쵸? 해가 지는 걸 표현해서 밤이 됐다 그 말을 표현한 거거든요 네,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곧 유행할 유통이 필요가 다음, 크라임 씬 네,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네, 아, 저 언니 너무 우선 제가 크라임에 나오는 너무 좋은 소음을 정말 좋은 분들과 혹시라도 게스트라도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게 출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되신다면 불러주세요 출연하고 싶습니다 이번 새로운 시즌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펠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다간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쁜 대사 많이 내주세요 지금까지 리액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